안녕하십니까. XO TV입니다. 우선 먼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 전에 한 달 전 2011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간의 지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진 전에 한 달 전입니다. 2월 11일 인도네시아 4.5, 알래스카 3.5,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얼마 전에 났었죠. 그리스. 본 라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가사와 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칠레. 그리스 똑같고 칠레. 거의 똑같습니다. 알래스카. 칠레. 계속 부리고리에 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레, 칠레. 똑같습니다. 바누아투. 요즘에 계속 여기 나와서 칠레, 칠레, 칠레. 그 다음에 또 알래스카. 똑같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고요. 칠레, 칠레. 계속 칠레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캘리포니아. 멕시코. 오늘 지금 멕시코 지진이 있었습니다. 차파스예요. 칠레. 사우스앤디치 아일랜드 역시 여전히 똑같고요. 휴지 오늘 있었고요. 알래스가 마찬가지입니다. 볼케이누 아일랜드 여기가 지진학자분이 이걸 6개월 전에 동일본 대지진을 맞추신 분이 지진 8을 가지고서 이걸 맞췄다고 했잖아요. 이 볼케이누 아일랜드를 보면서 여기 이 볼케이누 아일랜드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그분이 주장하셨고 그분이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맞췄고요. 그분의 주장은 이 볼케이누 아일랜드를 보고서 일본의 대지진을 꼭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지진 8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볼케이누 아일랜드 화산섬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났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한 달 전에 났고요. 이걸 한번 저희가 2월 11일 당시 이 때의 지진 8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나 똑같고요. 휴지도 거의 똑같이 지금이랑 똑같은 필리핀 마찬가지로 민따나오 한 달 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와이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와이 지진 났죠. 거의 그 환태평양 주산디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통과 통과 다 마찬가지로 마누아도 똑같이 지금 휴지 반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기하고 알래스카 오늘 인도네시아 한 3개 났습니다. 멕시콘은 똑같고요. 본인아일랜드 똑같습니다. 오가사바라 제도 마리아나 아일랜드 마리아나 제도 같은 경우도 어제거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계속 나고 있다고 요즘 며칠 동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동일본 대지진 낙이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필리핀 하와이 캘리포니아 2.0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지제도 항상 말씀드리면 똑같죠. 이지제도 일본 인도네시아 맞고요. 보인도 오가사바라 제도 똑같아요. 아프가니스탄도 역시 여기도 역시 얼마 전에 났었죠. 이거는 뭐 우연치 않게 똑같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그리스도 사실 그리스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뭐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래스카 그리스 똑같이 어떤 우연이겠죠. 이거는 그냥 동일본 대지진 낙이 한 달 전에 그리스에 나서고 지금도 그리스에서 낙을 했고요. 아프가니스탄을 마저 나왔고요. 보시면 4개 쫙 다 칠레죠. 캘리포니아에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 8개 9개 10개 계속 칠레 칠레 지켜서 다 동일본 대지진 나오기 전에 본인 오가사와라 제도와 칠레가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가 여러 번 있고 통과가 여러 번 좀 마찬가지로 통과 바누아트에서 나오고 뉴질랜드 지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뉴질랜드 지진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요. 다 마찬가지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 다 칠레입니다. 칠레 칠레 칠레입니다. 다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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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일본 대지진 낙이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이요. 칠레 코릴렬도 지금 러시아의 코릴렬도 요즘 말씀드리고 있죠. 똑같죠. 코릴렬도 인도네시아 미국의 오리건 똑같죠. 여기도 지금 며칠 전에 어제 며칠 아까도 오리건 아까도 오리건 아까도 오리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요즘에 2-3일 내로 오리건 계속 나고 있죠. 알래스카 거의 통과 류쿠아일랜드 류쿠아일랜드 그 다음에 칠레 인도네시아 거의 똑같아요.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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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칠레의 기준을 봐야 된다. 지금 거의 한 7-80%가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 7-80%가 칠레입니다. 지금 다 칠레 지금 보면 칠레 갑자기 칠레 바누아토 통과 뉴질랜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리고 그런 칠레 칠레 계속이요. 칠레 칠레 통과 요즘에 똑같이 통과 필리핀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바누아토 이제는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바누아토가 어딘지요. 칠레 1번 보니라인드 오가사와라 제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완이 있었네요. 2월 15일 날 기억이 나네요. 이때 2월 15일 날 5.4 대만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보름 전에 대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5.4 계속해가지고 지금 다 판태평양으로 해가지고 멕시코가 지금 오늘 마누아토 역시 주변 상황에서 혼수에 조금씩 혼수에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발생하기 한 보름 전부터는 일본 쪽에 지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오클라허마 역시 오클라허마 나오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얼마죠. 오클라허마 왜냐면 오클라허마 하고 캘리포니아의 샌 안드레스 단칭을 치면서 캐나다의 벤쿠버로 해서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쿠릴렬도 함차카반도 쿠릴렬도 후쿠시마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피지 역시 멕시코 똑같아요. 일본 오클라허마 이게 알래스카 멕시코 오늘하고 오늘이 바로 오클라허마 알래스카 멕시코 이게 이게 뭐냐면 지구 지구는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거리 디스턴스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칠레가 멀기 때문에 일본 지진 안 돼 양형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멕시코 전에도 역시 환태평양으로 뉴질랜드 일본 계속해서 지금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계속 나고 있네요. 이것도 공통적인 통과 똑같죠. 보면은 재팬 본토에서 그거보다는 대부분 뉴질랜드 쿠릴렬도 여기 러시아 오가사와라 일본 본토의 지진보다는 주변의 환대평양 저산대의 바누아트 라인 그쪽으로 지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캘리포니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칠레 이런 공통점이 좀 보이죠. 본인 아일랜드 또 나와요. 오가사와라 바누아트 자 이제 그 10일 남았습니다. 10일 전입니다. 동일본대 지진 10일 전 역시 칠레 통과 그렇죠.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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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반다시 또 나오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불안화된 겁니다. 지금 칠레 칠레 네바다 이게 캘리포니아라는 캘리포니아의 지금 그 샌안제스 단층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캘리포니아가 찍혔잖아요. 지금 그 동일본대 지진 10일 전에 아니 죄송합니다. 2월 20일이니까 이게 저기 그 20일 전 20일 동일본대 지진 3월 10일이니까요. 20일 전에 하여튼 칠레 칠레 캘리포니아 바누아트 피지 똑같이 지금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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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콜롬비 오늘 콜롬비아 지진이 있었죠. 뭐 오늘 저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콜롬비아 지진이 있었습니다. 혼수 드디어 이제 혼수에서 지진이 나오죠. 2월 21일 거기 동일본대 지진 나기 20일 전에 이제 혼수에서 후쿠시마에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궁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나미에서 계속 지진 나고 있죠. 7.32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카이더를 치고 있죠. 지금 통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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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뉴질랜드 계속 치고 있죠. 뉴질랜드 계속 지금 이제 동일본대 지진 한 10몇일 남았는데 뉴질랜드 계속 뉴질랜드 계속 나오죠.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하고 알아봐야 뉴질랜드가 굉장히 좀 그 대지진 발생 전에 또 멕시코 뉴질랜드 통과 역시 통과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 칠레 통과 바누아트 인도네시아 여길 봐야 돼요. 통과 뉴질랜드 그러면서 지금 뉴질랜드 계속 이즈아일랜드 똑같고요. 통과 칠레 뉴질랜드 보니라인 저기 오가사와라 피지 거의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반다시 또 나오죠. 저기 마누아트 피지 멕시코 오늘 멕시코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 번 똑같아요. 캘리포니아 똑같죠. 캘리포니아 드디어 이제 혼슈에서 이게 지진이 나는 겁니다. 2월 26일 2월 26일에 드디어 이제 재편에서 지진이 나는 겁니다. 네바다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혼슈에서 한번 때렸어요. 드디어 후쿠시마에서요. 그나서 이제 그래도 아직은 후쿠시마를 직접은 안치고 있어요. 직접 안치면서 그러다가 아직도 본인 라인에 그 저기 그 아직까지는 그 혼슈 쪽으로 전혀 안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내가 이제 그 26일 날 혼슈로 조금씩 4.5 조금씩 치는 척 하죠. 이거 봤을 때 아마 일본기상청에서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아마 판단 못했을 거예요. 4.5잖아요. 지금 그죠? 혼슈 그러니까 2월 26일 그러니까 그 저기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14일 전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4.5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저기 해양에서 해상에서 발생된 거니까 내륙도 아니고 그냥 4.5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일반 기상청에서는 그러면서 뭐 알고 넘어갔겠죠. 계속 가다가 그 캐나다 멕시코 계속 브레고리가 치고 이때 한번 5.0으로 조금 더 커졌죠. 이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생각 안했을 거예요. 26일 한 번 더 여기 혼슈 이때도 크게 생각 안했을 겁니다. 26일도 그러다가 한 번 더 쳐요. 27일날 5.1 조금 커졌죠. 이때도 아마 크게 생각 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혼슈 또 4.9 얼마 안 돼요. 이제도 4.8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칠레 그러다가 5.1 여러 번 나기 시작하죠. 이제 드디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가사와라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아르헨티나 또 브레고리 다 나오면서 칠레 하다가 아직까지도 바누아토 이때까지도 이즈아일랜드 이즈아일랜드 그러니까 동일본대지진 10일 전까지도 신경 별로 안 썼 크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특이한 건 그리스가 또 껴있죠. 그 다음에 혼슈 4.0 동일본대지진 10일 전 이때까지도 4.6 이니까 약하죠. 그냥 칠레 오히려 칠레 신경 쓸 수 있어요. 쿠릴라 쿠릴라 이게 쿠릴렬도 5.1 요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쿠릴렬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저기 오늘 방송 했죠? 식호탄 관련돼가지고 이게 쿠릴렬도를 지금 열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쿠릴렬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해구 치시마해구 감자카 해구를 해가지고 3,000km의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큰 지진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역시 쿠릴럴드가 대지진 낙이 몇일 전이에요? 지금 28일이니까 11일, 12일 전에 지금 쿠릴럴드에서 러시아 쿠릴럴 감자카 만대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인 아일랜드 역시 오가서와라제도 별거 없이 3월 1일까지 4.7일 이때까지도 그냥 일본에서 일본 당국에서는 전혀 신경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대지진 낙이죠? 뉴질랜드, 칠레 근데 전문가들은 아는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칠레 이런 걸 계속 보면 뉴질랜드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4.4 크죠? 이런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존에 캘리포니아에게 미소지진처럼 작지가 않고 보통 이 샌 안드레스 단층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니까 그냥 캘리포니아에 나온다고 하지만 4.4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느꼈어야 돼 있대. 느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칠레 또 났죠? 필리핀 한번 때리고 뉴질랜드 통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누아투, 알래스카 역시 똑같은 경우를 치다가 3월 2일, 3월 2일날도 동일본대지진 발생하기 8일 전에도 4.6이니까 이때까지도 그 일본 기상청에서 별 신경 못 썼을 거예요. 그냥 4.6 정도니까 해상에서 쿠릴 열도 또 났죠? 4.9? 이런 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쿠릴 열도에 일본이 안 돼. 이걸 쿠릴 열도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쿠릴 열도 8일 전이잖아요. 통과 이런 거들 잘 받는 얘기죠. 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나와서 인도네시아 나오면서 반다시 또 반다시 반다시 이게 두 번 나오는 게 이상해요. 지금 마누아타 라인에서 칠레에 한번 더 때리고 필리핀 계속 때리잖아요. 그냥 쿠릴 열도 이상한 거예요. 왜? 필리핀, 필리핀 쿠릴 열도 때리니까 이게 칠레를 떼잖아요. 칠레,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강도가 크잖아요. 지금 4.4 3월 지금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5일 전인데 이때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기미가 없잖아요. 지금 기미가 반우아타 이런 걸 보고 느꼈어야 되는데 근데 반우아타 라인을 보고서 근데 몰랐을 겁니다. 그때 불의 보기가 좀 많네. 이 정도였을 거예요. 호카이도 4.5 이때도 몰랐을 겁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5.1 좀 이상하다 했겠죠. 뉴질랜드 5.1 보고서 그래서 일본은 왜 그렇게 큰 대지 날지 몰라서 칠레 4.5 떠나오죠. 칠레 4.5 인도네시아 이러면서 별다른 사실 낌새가 없어요. 4.8 칠레가 많다는 거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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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뭐 특별한 일본 정부에서는 특별히 기상청에서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브레고리가 움직이고 요동친다는 걸 봤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르 제자리에서 지금 3번 연속 났죠. 이런 걸 봤어야 되니까 놓쳤을 거예요. 아마 3월 6일 동일본 대지진 낙이 4일 전입니다. 칠레 캘리포니아 4.5 이게 이상한 거예요. 기존에 훨씬 세잖아요. 4.5 러시아의 4할린 4.5 이런 것도 이상합니다. 지금 오리건 오리건 치죠. 캘리포니아가 5.0 이게 또 있어요. 3월 7일 발생하기 몇 일 전이야 4일 전에 솔로몬 제도 여기도 브레고리인데 6.3 요거 보고서도 솔로몬 제도에서 6.3면 브레고리인데 이걸 이상하게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상하다 뭔가 일이 있나 쿠릴렬도 이제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3일 전 3일 전입니다. 쿠릴렬도에서 났잖아요. 러시아 러시아로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바누아투 났죠. 필리핀 민다나오 통과 이거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죠. 바누아투 바누아투 그냥 특별히 못 못 느꼈을 겁니다. 지진 지금 발생되기 이제 이틀 대만에서 한번 4.0 보니나일랜드 또 나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했겠죠. 오리곤 역시 미국 쪽도 캘리포니아하고 오리곤 이쪽을 잘 봐야겠어요. 뉴질랜드 쿠릴렬도 또 났죠. 이틀 전에 러시아 쿠릴렬도 통과 이제 그 이틀 전입니다. 하루 전 하루 전 이제 이틀 전 혼슈에서 7.3 통과 이 바누아투 라인의 통과에서 판타평 판타평 조선자에서 이 바누아투 바누아투 한번 쳤죠. 그 다음에 통과 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슈에서 7.3 났어요. 이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7.3 너무 크다. 이때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기상청에서 7.3 크네 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10분 뒤네요. 10분 뒤에 5.1을 때렸죠. 그러니까 여진인가 보내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2분 뒤에 5.7을 또 한 번 때렸죠. 그러니까 여진인가 보다 그것도 한 번 1분 뒤에 5.7을 또 때리네요. 그럼 이것도 여진인가 보다 그냥 이것도 4.7 4.6 이게 다 여진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나와요. 7.3부터 1,2,3,4,5,6 6번인가 만투원이구나 1,2,3,4,5,6,7,7,8번 8번이에요. 8번의 지진이 났는데 7.3 예난이 45분 20초의 여진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본진이고 사실 이게 전진인데 여진이 많이 난다 7번에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또 있네요. 두 개 더 9번 10번이네 11번 계속 나니까 그냥 적어지니까 강도가 약해지니까 그냥 여기 또 있네 12번이네 13번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진이 자주 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계속 나죠. 이거 뭐 17,18번 거의 20번 20번 정도 되죠. 20번 넘겠네. 최근하고 비슷한데 후쿠시마 7.3 때리고서 나미에서 지금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9일 혼주 이것도 4.8 이때도 또 그럴 거예요. 여진 나왔네 여진을 봤을 거면 약하니까 여진을 다 봤을 겁니다. 그대가 이제 6.5 하니까 어 좀 크다 그랬을 거예요. 이때도 3월 10일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5.4 그러니까 또 어 좀 약하네 여진인가 보다 더 넘어갔겠죠. 4.7 4.9 여진으로 봤을 겁니다. 4.8 4.9 4.6 4.5 여진으로 보고서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4.8 5.6 다 여진으로 봤을 겁니다. 5.3 5 4.5 5.1 4.7 다 여진으로 봤을 겁니다. 통과해서 여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래스카하고 과테말라 여기도 지금 그 브래버리입니다.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4.6 4.4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기 우리가 동일본대지진 당일로 왔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2.8 됐죠. 혼시에서 4.7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도 여진으로 봤을 거예요. 4.9 이때도 여진으로 봤겠죠. 4.4 여진이 여진이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기 뭐죠 동일본대지진 이제 때린 겁니다. 9.1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현재 얼마나 동일본대지진과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있는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지진이 정말 눈앞에 와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피하실 분은 지금 빨리 피하시고 일본에 남아계실 분은 남아계시되 분명한 어떠한 대비 어떤 대비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아니 25시간을 25시간 1시간 더 만드셔더라도 그 저기 그 어떠한 뭔가 이제 어린지 해가지고 뭔가 좀 피할 방법 대비책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를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안됩니다. 예 얼마 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